안녕하세요. 거의 경기를 안 해. 겁 말고 어쨌든 여성관리사분이 해주는데 사장님 남자고 사장님이 우리 시청자야. 안녕하세요. 테라피님이세요. 아이고 이렇게 실물로 되게 되면 미남이시네요. 여러분들 이거 물이 약간 저기 절대 제발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원래 이랬어요. 이거 올라오는 거 떼줘. 아니에요. 뭔 소리야. 이제 떼가 이제 올라온 거 아니야. 오픈하시죠 오빠. 닥터피쉬한테 내 마리만 구해다 주세요. 닥터피쉬 죽지. 피라냐 갖다 놔봐. 피라냐가 잠깐만 이 화면 나 언제 봤는데 이거 그거 아닌가 아니다. 실례지만 나이가 아직 20대 초간이시죠. 아니요 6시요. 제가 신체 나이가 조금 안 좋아요. 네. 그래서 여쭤봅니다. 식사제 때 안 하시나봐요. 네. 뭐지. 꼬리뼈. 호시 너무 간지러워. 마사지를 받다가 방귀를 끼는 경우도 있네요 냄새도 있네요 그런 건 없었겠죠? 광어회 먹고 있어요 광어회 케이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로마 마사지는 받을 방법이 없나? 탑 같은 거 탑 입고 가도 되겠다 스포츠 브레 같은 거 그럼 이쪽은 좀 불편하실 거예요 마사지라분들이 간혹 저하다가 한숨을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숨을 가닥이잖아요, 몸이 왜요? 바로 방울 내버려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예? 고개를 반대로 돌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반대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윤석아 혹시 이 표정 찍으면 안 될까요? 이 표정 너무 재밌다 조금 충격받으시라고 쇄골은 좀 쎄만하지 않나요? 쇄골이 짝짝이예요 여러분 이형표 선수가 많이 썼던 기술이죠 쿠브라 트위스트 들어갑니다 손맛이 차잖아 너 쟤를 네가 알렸다 네 지금까지 마사지 시켜주는 남자 마시나 최군이었어 6만6천원 맞죠? 네 맞습니다 카드 안 되는데요? 예? 웃기려고 진리 나가있어 네 잔액 부족이라는데요 아 그래요? 하하하하 아니 아닙니다 아직 선생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? 살하고 힘 딱딱 잘라도 하고 딱 발목 딱 잡아주고 딱 피 혈액순환 딱딱 수제작감인가요? 아니요 안 될 거 같아요 웃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нолог으로 진화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